주간 북한 소식 데일리NK 강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 경공업 부문이 생산을 일부 가동하게 되면서 북한 시장에 다양한 여성용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북한 여성들도 가구와는 달리 위생대 즉 생리대 등을 구매할 때 질과 가격을 동시에 따진다고 하죠? 최근 북한에서도 여성용품이 가짓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질에 대한 욕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처럼 다양한 생리대 제품을 또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위생생활에 상당히 열악했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북한 여성들은 2000년대 이전에는 가지천이죠. 가볍게 부드럽거나 무명천 같은 거 그런 인조천으로 된 생리대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었던 일부 주민들은 생리대 구매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여성들 대부분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생리대를 굳이 이제 비싼 돈으로 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생리대 판매는 잘 되지 않았고 장사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종류의 값싼 생리대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 평양에서 생산이 되는 대동강 생리대가 시장에서 중국산을 밀어내기에 성공을 했다고 북한 주민이 전해왔는데요. 장사꾼들의 열띤 노력으로 값이 싸고 또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가제천 생리대가 대거 등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천 생리대도 단점이 있는데요. 손빨래를 하다 보면 천이 이제 그 실이 한쪽으로 막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재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 북한 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이 늘었다고 이제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여성용품도 북한산이 많아진 겁니까? 네.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입수했는데요. 생리대 같은 경우는 미라보리 또 봉소나 대동강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평양에서 생산된 것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생리대라고 하지 않고 위생대라고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던 중국산이 정말 시장에서 하나들 없어지고 이제는 북한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용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리대의 가격은 품질과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 가격대가 있다고 하고요. 주민들은 본인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좋은 것을 구매하거나 혹은 또 싼 것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닿은 한 여성은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생리대가 이제 시장의 출시들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제품들의 생산과 또 질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이랑 품질 이런 걸 다 좀 비교해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고 있군요. 북한산 여성위생대 즉 생리대 종류나 품질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데일리엔케이가 입수한 북한산 생리대는 규격과 품질은 물론이고 상품명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팬티라이너와 날개형 생리대 또 생리 주기에 맞게 두께도 다양하게 넣은 맞춤형 생리대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재천 생리대와 가재천 팬티라이너 등 다양한 생리대들이 출시됐습니다. 제품이 브랜드는 같은데 생산 공장이 각각 다른 것도 좀 신기했고요. 이전에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가재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한 가지만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품의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이전에 북한 시장에서 천 생리대는 포장이 없이 그냥 날개로 막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개씩을 한 묶음으로 해서 포장을 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해서 낱개로 개개씩 포장이 된 것도 팔리고 있어서 대부분 여성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제품들을 보면 생산 날짜나 성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북한산 위생대도 상품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최근 연간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사용설명서라든가 또 생산 날짜, 보관기일,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건 똑같군요. 네. 생리대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생리대 포장지에는 사용설명어가 정말 자세하게 있었는데요. 북한 설명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천연 고효율 흡수제를 넣어줌으로써 사용에 편리를 한층 보장해드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공기 통풍이 잘 되고 흡수가 빠름으로 시원한 감을 주며 또 감각이 부드러워서 피부를 전혀 자고 가지 않는데 이건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또 많은 양의 액체를 흡수함으로써 분비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철저히 방지한다. 이런 말로 상품의 질적 수준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소나 생리대는 추운 겨울에는 열을 내줘서 좀 포근한 감을 주기도 하며 또 여름에는 온갖 잡근을 잡아주며 부패현상을 막아준다. 이런 설명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질병을 예방하면서 또 부인병 치료에도 특혜가 있고 생리통에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한층 멈춰주며 고분자 흡수제를 참가해서 강한 흡착이라든가 흡수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홍보를 진하게 했더라고요. 성분은 물론 상품은 선전하기 위한 광고용 문구까지 적혀 있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산 제품이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산 생리대가 북한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양 중앙기관의 한 단체에서 한국산 생리대를 최근에 유통시킨 적이 여러 번 있다고는 했는데 사용해봤다는 여성들도 있지만 상품의 양이 적어서 시장 내 장사꾼들도 구매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했다는 게 북한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산 생리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자유롭게 유통이 되면 북한산 생리대와 정면으로 경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위생대 가격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북한 주민이 전환대에 의하면 현재 양강도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북한산 대동강 생리대의 한 묶음 10개죠. 한 묶음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4,000원이나 한 4,500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570원이나 64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천으로 된 외겹은 10개에 7,000원이고 두겹으로 10개 된 것은 1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소나 생리대는 1개에 10개씩 들어가는데 3,800원 정도를 하고요. 미라불이 상표를 단 팬티라이너는 1개에 5,000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미라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라불이가 새예요. 새. 북한에서는 그 미라불이를 아주 정교한 새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모양의 느낌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주거한 북한 소식 오늘은 북한산 위생대에 대해서 데일리엔키 강미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